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9일 신청 첫 번째 개사 1545년 명가정 24년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한 주가 아래길에. 상상께서 사위하시자 조야가 태평한 정치를 바라니 무릎 다스리기 위한 도리를 어찌 유념하시지 않겠습니까만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기화가 매우 투박함으로 반드시 학문의 공을 깊이하여 재수가 성취될 수 있으며 나면서부터는 아는 성인은 참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규명연의 실패하고부터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여 학문을 일삼지 않으므로 훌륭한 인자가 나오지 않고 기절이 땅을 쓴 듯이 없으니.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사습을 바르고 기절을 떨치는 것뿐입니다. 조강조일을 대강과 시종이 여러 번 아래요 마지 않았는데 어제 경련에서 짐작하여 하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조강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시원스럽게 그 말을 따라서 사람을 위안하셔야 오를 것인데 이미 시비를 알고도 이토록 망설이시니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신 것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습을 바르고 학자들에게 향방을 알게 하려면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거니와 얻은 사람을 포양하는 것은 제방의 성대한 일입니다. 노산군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가 위태로움으로 천명과 인심이 세족게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것은 종사의 대기를 위하여 마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상문 하위지 박평년 유흥부 이계 유성원 등이 난을 꾀하다가 주살되었습니다. 대개 중의 인사는 이러한 때에 많이 나오거니와 저 육신은 그 때에 있어서는 대죄를 입어 마땅하나 그 본심을 논하면 옛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성태조 때의 왕 언승리인 한통을 죽이자 태조가 제 마음대로 죽인지를 주려고 하니 무신하가 간하였으므로 그만두었으나 종신토록 절월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는 정몽주 길재를 아울러 포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제왕이 비아의 차이 없이 천하를 공정하게 대하는 성대한 마음입니다. 세족께서 육신에 대하여 어찌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이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쑤어 인심을 진정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난신이 후세의 중신이라 하였으니 바로 중의 이름이 뒤 사람에게는 아주 없어질 것이 염려됨으로 이란 은미한 말을 하여 두 마음을 품는 신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대개 인심과 천리는 속일 수 없으므로 태종께서 정몽주를 포장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대행 대왕 때에는 그 자손을 통용하였는데 무릇 이루어 한 것은 모두가 제왕의 훌륭한 일입니다. 신정의 처음에 특별히 중의의 절주로 살림을 권장한다면 한때의 기습이 절로 투박하여 지지 않고 진작될 것입니다. 지사 정순둥은 아래기란 절인은 갑자기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배양하고서야 진작되는 것입니다. 정몽주 성상문 등을 당신은 마지 못하여 죄를 주었더라도 시비는 뒷날의 공론에서 절로 정하여졌습니다. 신의 일찍이 선왕 때에 이 뜻을 아뢰었더니 선왕께서 이로 말미야마 두루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장령 석연의 시에 삼국을 통일한 공이 어디 있는가 전주의 왕 어 길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하였는데 그때의 대의관이 죄 주고자 하였으나 태종께서 석연은 전주의 신하로서 본국을 위하여 이 시를 지었다 나에게 이러한 신하가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후사에게 교물을 보이신 방법이 이처럼 큼으로 세종 때에 이러한 인재가 쏟아져 나와서 성대학의 나라의 빛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본바다에 할 것입니다. 한이상이 이르기를 사습을 바르고 기절을 기른다는 말은 매우 절실하다 하였다. 영사성 세창은 아르기라 군자의 마음은 치우침이 없어 중의 뜻을 둘 따름이므로 형화 때문에 구태어 피하지 않고 효의의 뜻을 둘 뿐이므로 남의 말 때문에 스스로 현혹되지 않고 염의 뜻을 둘 따름이므로 하찮은 부분이라도 구차하게 취하지 않는 듯 무르 착한 일에는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권장하는 도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하니 그 포상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표수를 추정해야 할 뿐 아니라 자손을 등용해야 합니다. 신들이 듣기인데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찾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뒷날에 충신을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오늘날의 효자에게서 바랄 수 있으니 대개 천하의 선은 그지없고 군주가 선을 취하는 것도 그지없습니다. 창백한 관리도 반드시 포상하고 등용하의 풍성을 세워야 하는데 뒷사람이 사모하여 본뜰 자로서 어찌 마땅한 사림이 없겠습니까? 3대 때는 불목불효에 대한 형벌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악을 징계하는 뜻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실상을 천하의 밝게 나타내야 사람마다 선은 좋아할 것이고 악은 미워할 것인지를 환히 알아 천하의 섭속이 그제야 바로 잡힐 것입니다. 경의 이르기는 덕이 유행하는 것은 우역을 두고 명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하였고 또 정치라는 것은 포로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무사람이 발돋움하여 발할 때 밝게 보여야 하는 것이니 진실로 그 시기를 잃으면 일어나는 의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선왕의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때의 폐단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일이 시행할 만한지를 짐작하여 조정에 의논해서 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무릇 신이 임금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찍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전환을 가까이 하자 십중팔구는 잊었습니다. 이러한 경련에 관한 말을 들어주는 것이 늦고 시행하는 것이 더디면 아래 사람의 실망이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정순둥은 아르기라 군주는 마땅히 공정하고 사심이 없기로 마음먹어야 하니 이미 그 권한을 바르고 나면 정치는 절로 맑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면 명철로 하더라도 점점 사사에 끌리는 해독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는 마땅히 궁금을 엄숙하게 하여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문 안 비라는 것이 어지러이 드나든다 하니 신의 소견과 외정의 의논은 다 이어 아래의 성행에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는 기필할 수 없으니 전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족친이라도 위아래의 분별이 있는 것인데 문 안 하러 드나드는 것이 번거로우면 혹시 이래 해로운 점이 있을 듯합니다. 이상이 살펴서 하겠다고 일렀다. 특징관 10년원은 아르기라. 경량관의 절이에 관한 말은 국가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서한은 절이를 승상하지 않았으므로 왕망이 하지 않은 제주로 몰래 한나라의 정통을 옮기는데도 한 사람도 의리를 떨치는 이가 없었고 동경은 절이를 승상하였으므로 환제, 영제 때 조조 같은 간웅도 종신도록 참호하지 못하였으니 절이는 질안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이를 승상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여러 번 사활을 겪어 원계가 손상되었습니다. 폐조의 어지러운 때는 그래도 선왕께서 배양하신 공에 힘입어 사습이 조금 떨쳐져서 김요년 무릎에는 어진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명군과 양신이 만났으므로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금의 처치가 다른 줄도 모르고 망령되게 삼대의 융승한 정치를 머지않아 곧 잃을 수 있다 하다가 마침내 과격하였기 때문에 화를 입었었습니다. 그 후 사림의 기절이 여지없이 아주 없어졌으니 위에서 널 유념하여 다시 떨려칠 도리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습을 바로 국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론인 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만은 쉽사리 허락할 수 없는 뜻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감히 시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여다. 정은 심령이 아르기라. 지금은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매우 좁아서 양과 의 출신 이외에는 재주와 도우를 품은 현인 군자가 있더라도 사진하여 품는 것을 별길이 없으므로 마침내 초목과 함께 썩게 됩니다. 이것은 정제에 매우 방해되니 반드시 청거하는 법을 더욱 밝혀서 시행하되 청거된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청거한 사람을 죄주고 과연 어질면 중요한 직임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거에는 잘못 청거되는 것이 없고 초연에는 버려둔 어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종 때에는 양과의 출신이 아닌데도 삼궁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었고 문음으로도 문관의 벼슬에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반드시 어진 사람을 임용하는 데 차별이 없고 원로를 넓게 열어야 하니 그래야 이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국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위에서 먼저 덕을 닦아 그가 어진 사람인 줄을 환히 알고서 위임하여 성취를 요구한다면 어찌 제 집처럼 나라를 건심하여 위로는 임금의 덕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선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이 한 림이 되었을 때 정청에 들어가면 벼슬에 제수되는 자가 현명한가 우매한가는 묻지 않고 청탁한 자의 높낮이에만 따라서 주의하는 것을 번번히 보았습니다. 사풍이 오로지 이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고 염치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져 조급히 나아가려는 질문 무리가 부영의 세력에 의지하여 갑자기 벼슬길에 오르고 몇 해만씩만 곧장 수령이 되므로 학식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는 것은 오로지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을 주의하지 말게 하되 주의하는 자가 있거든 전조도 아울러 주의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사정을 따르고 공정하지 않은 패단이 많으므로 사람을 등용할 때 공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전조도는 살펴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심령이 아래기라 근래 탐욕하는 풍습이 크게 행하여져 버젓이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법을 어긴 수령이 있더라도 심상하게 보고 장죄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겠습니까 위에서 능히 선을 표창하고 악을 증개하여 선악을 구별하신다면 이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오늘 주서 두 사람이 다 병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병이 갑자기 낫다 하더라도 일의 채무에 있어서 온편하지 못하니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바야흐로 사습을 바르는 때인데 근시하는 자가 어찌 병을 핑계할 리가 있겠는가 모두 추구하지 말고 곧 가주서를 내라 하였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성세창 우찬성유인수 조참찬권 오참찬 정슨둥 예조 참판 정만중 참의 김익수가 의논 드렸다. 조서를 맞이할 때에는 예문과 조종대의 등 노구에 따라서 음악을 쓰기로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사제 사신은 길사가 아닐지라도 이 또한 황제의 명의고 더구나 예문과 의괴에 다 음악을 쓰지 않는다는 글이 기록되어자 잊지 않았습니다. 사부할 때는 음악을 연주하는 글이 없으니 전례에 따라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손을 표창하고 악을 증개하는 것은 왕정에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니 충효가 뛰어나고 득행이 있는 자와 청백한 관리는 예주와 이조로 하여금 너리 먹고 정밀하게 가리게 해서 쓸만한 자가 있으면 그 제기에 따라 특별히 소용하고 당자가 죽었으면 그 자선을 모두 소용하여 뒤 사람을 권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충효 등의 일은 경연에서 아랜 것에 따라 정부와 예조에 의논하라고 명한 것이다. 인조시록 2권 인종 1년 4월 9일 신축 네번째 기사 윤인경 성세창이 의논하여 아래길은 사관이 경연에서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아래였으나 들어가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고 나가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하는 것은 조종 때의 전란이 고칠 것 없겠습니다. 인조시록 1권 인종 1년 4월 9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햇머리 가치다. 인조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0일 애민 첫번째 기사 문래관 정원이 아래길은 사시 사부를 마주할 때는 음악을 쓴다는 의논을 이미 정하였으나 조사가 만약 예사 때문에 왔는데 의자에 음악을 쓰는가 하면 벌려두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을 어제 삼공에게 물었더니 삼공이 아래여 여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 감이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조사의 의향을 따라서 처치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0일 애민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연을 당내에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 미안함으로 처마 아래에서 베풀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의논이 다 옳지 않다. 하니 내일 조광부터 당내에 베풀도록 하라. 도우제 조광대의 정원 심령이 아랜 천거에 관한 일은 특별히 더욱 밝히도록 하라. 인조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0일 애민 세번째 기사 상의 경사전에 나아가 주 달해를 지내다. 인조시록 1권 인종 1년 4월 10일 애민 네번째 기사 대간 야르기를 물레간이 가져온 의주에는 조직을 맞이할 때 연을 타시게 되어 있는데 중국 사신이 이 의주를 따르고 다른 말이 없다면 연을 타셔도 되겠으나 혹 연을 타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변명할 것 없이 말을 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예가 이루어 하셔야 하나 당구 사신 때에도 연을 타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대행대왕께서 말을 타고 조직을 맞이하셨으니 이제도 모두 말을 타는 것으로 하고 의주는 다시 물레간에게 보내 중국 사신의 처치를 따르고 다시 다투어 변명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멀리 고려를 살피고 을미우녀인 얘도 아우러 살피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정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1일 임인 5번째 개사 햇미리 가치다. 인정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1일 개미우 첫 번째 개사 조강이 나아가다 영사 홍 언필 아래 치평을 이루는 규구는 대학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리가 다 이 글에 기록되어 있고 진덕수가 대학 연일을 지었는데 다스리는 도리가 밝은 거울처럼 환하여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전의 소연에서 이미 진강하였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절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또 신정에는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중대합니다. 예전부터 어진 사람 반드시 하류에 침체되고 신처럼 변맺지 못하여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 위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증하게 여기여 무사람의 뜻에 맞게 하시면 일이 성취되겠으나 어렵게 여기고 삼가지 않아서 무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등용할 즈음에는 반드시 특지하실 것 없습니다. 성룡대의 신의 아비가 사관이 되었으므로 그때 일을 신이 자못 알 수 있고 폐조 초년의 일도 신이 아는데 그때는 관작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신의 아비가 감찰이 된 지 4년인데도 좌랑에 빈자리가 없어 좌랑이 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관작을 귀중하게 해야 오를 것입니다. 지금 관작이 많이 비어서 자리를 채우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갑자기 승진되어 갈리는 폐단으로 말미암한 것입니다. 또 국가가 무인을 쓰는 것이 예전만 못함으로 급할 때 의지할만한 인재가 없으니 어느 날 갑자기 변과가 생기면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조종때는 육조의 찬판과 승질을 무신이 따라 하였는데 근래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으니 사변에 있을 때 어떻게 갑자기 거용 하겠습니까?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말이다.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다시 유념하겠다. 대사원 송인수는 아르기를 홍원필이 아래인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인물의 현우를 알고 사람을 쓰는 것은 제왕의 명철에 달려 있는데 인물의 현우를 알면 명철하다는 말은 군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인이 유압함으로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군자는 양하고 강하고 명하지만 소인은 음하고 유하고 암하여 알기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본원이 허명하면 관찰하는 데 요령이 있어 아는 것도 쉽습니다. 다만 대가는 중성한 듯 하고 대사는 미더운 듯 하니 이러한 점을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합니다. 하고 시도권 정기 등은 아르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고 있어야 승상하는 것이 정하였습니다. 이향이 간사한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데도 벼슬을 주라는 명이 먼저 내리고 조광조는 왕사의 마음을 다해 충직한 마음만을 가졌었는데도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공론이 답답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향과 조광조는 다 구천의 마른 뼈가 되었으니 벼슬을 주든 안 주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르는 까닭은 한때의 주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런 말미야마 정하여지기 때문이며 공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이르기라 이향이 간사한 것을 내가 제주에다 알겠는가 제상인 사람은 주의를 범했다 하더라도 탕척할 때는 관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공론을 듣고 나서는 곧 거두어들였고 조광조의 일로 말하면 매우 어려울 듯 함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하여 송인수는 아르기라 근래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되어 옛사람이 이른바 밤낮으로 게으리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이제는 다시 듣지 못 하였습니다. 대체로 기강이 해이하므로 백사가 다 그러한데 이것은 신이 법관이 되어 진작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접대 주서 두 사람이 다 고병 하였는데 두 사람의 병이 오지 다 위급 하였겠습니까 조광이 있는 줄 알고도 이토록 만올하니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련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특징관도 서로 일이 있다고 핑계하고 곧 입시하지 않으며 서로 본받아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 그 폐단이 심합니다. 이 버릇을 어묵에 고쳐 온갖 정성을 다하게 해야 바람직한 정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전기는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그 기강을 세우고 대간이 그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하니 그렇게 하고서야 채무에 맞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믿고 맡겨서 성취를 요구하시며 대신과 대간이 함께 삼가하고 협력하여 가부를 서로 도와 기강이 절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고 권보로 나르기라 태평한 세대에는 인심이 아니라 유의하려 하지 않는다 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신이 덕근데 육조의 난관이 스스로 해야 할 직분을 하지 않고 죄다 하리에게 맡겨서 일의 당부를 전혀 살피지 못하는데 이 배단은 이미 오래되어 굳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이 의논은 지극히 마땅하다 하여다 송인수는 그는 아래기를 세력이 강한 것을 믿고 겸병하는 것은 법이 다스려야 할 것인데 서천의 제원은 정세순 등이 조세를 거두어 갈아 먹게 한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강장손이 뺏으려 온갖 꾀를 부려 제원 곁의 일백결의 전지를 절수하여 두 획을 더하여 삼백결로 만들어 정세순의 전지를 진입 하였습니다. 정세순이 세 번 득신 하였으므로 강장손의 계측이 궁화의 직원 아니 또 짐진 내수사의 종 철금에게 팔고 철금은 또 옮겨 진상 하였으므로 세 번 득신한 전지인데도 빼앗기고 대신 갈아 먹을 전지가 없으니 그 억울함이 막신합니다. 사간 곽순이 군수로 있을 때 친히 이 송사를 다스렸고 감사청 만종도 문서를 만들어 서울로 올려보냈으나 아직도 신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산업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으므로 가슴 아프고 불쌍하게가 형용할 수 없고 내 수사가 간싸고 교활하게 뺏으려 꾀했던 정상임이 드러났으니 지체 없이 시원하게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나는 전혀 몰랐다. 백성 전지의 경계임이 분명하다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은청은 김난상은 아래기라. 글에 위에서 대간이 아랜 간원을 거절하는 뜻이 있어 천백 번 말에도 따르지 않는다고도 하시고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대간이 제모에 맞겠느냐 하고도 하시니 이러한 몇 말씀은 충분히 신하의 간원을 물리칠만 합니다. 천둥 같은 위험 아래에서는 너그레 용납하여 대우 하더라도 할 말을 다 하려 하겠습니까? 대간이 아래는 것은 조정의 공문인데 위에서 자기 덕만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켜 잘못이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성명인 채 하는 마음이 욕에서 나올 것이며 스스로 성명인 채 하는 마음이 한번 나아옴 으로써 온갖 병통이 생길 것입니다. 신정의 처음에는 대간의 말을 남김없이 받아들여도 마지막까지 잘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 더구나 사복한 처음에 이미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신은 늘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감히 아랫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가난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어찌하 이 때문에 할 말을 다하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일마다 다 따라야 할 말을 다 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런 것이다. 특징과 신명은 아래기라. 옛말에 문물을 아울러 임용하는 것이 장구한 방법이다. 하였는데 이제 연변에 갖고 울은 문신과 남행이 반을 차지하여 방어하는 조치에 허술함이 많으니 앞으로 바닷가의 고울에는 재능이 너무 사라 섞어 차출하여 덧밖에 이래 대비하수산이 상이 이르기라 이것이 매우 좋은 개척이다. 기사관 이감 이염 안함 등이 나아가 아래기라 접대 사관이 뒤에 나가라는 상의 성명이 있었는데 신들이 갑작스러운 사이에 미처 살펴지 못하고 먼저 나갔으니 만번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뒤에 나가도 무방할 듯하다. 하였으니 전명이 아니었다. 또 대신에 의논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였다. 이 감히 아래기라 신들이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예모 중에서 경련 에서만 사관이 먼저 나가고 그 밖에 대례 에서는 공경 부터 먼저 나가고 사관이 가장 뒤에 나가게 되니 같은 사관인데 예를 두 가지로 하는 까닭 글씨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전에 좌사 우사를 둔 것은 좌우의 입시하에 군주의 기색을 살펴서 모두 기재하려는 것이었으니 앞으로는 사관이 향안의 좌우에 입시하여 운동을 가축 기록하며 옮겨다니면서 사실을 기록하는 군색함이 없고 예 모두 온편하겠습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라 옛일은 그러하나 우리나라의 구례에도 어찌 뜻이 없겠는가 위아래가 드나드는데 예모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다지 관계될 것 없는 일이니 전례에 따르도록 하라 기색으로 말하면 좌우에서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살피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인정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2일 값진 첫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인정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2일 값진 두 번째 기사 한 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태백이 주현하다. 인정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3일 의리사 첫 번째 정원이 첨의로 아르기라 호인 이아 장합의 죄는 마당이 참형에 처하여 이국의 위험을 보여야 할 것이니 3년의 상기에는 형포를 쓰지 않는 것이 국가의 떳떳한 법이므로 처차기가 참으로 우려니 삼공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르기라 이아 장합은 전에 우리 변장 심사손을 죽여서 조야가 몹시 붕괴하고 있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왕법을 분명하게 보이는 일을 진실로 늦출 수 없으나 대휘를 당하여 감히 형사를 행하는 것도 차마 못할 것이니 차라리 정도를 어길지라도 3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 하였다. 인정시록 2권 인정 1년 4월 13일 어리사 두번째 기사 조화성지 원 혼 아래 신의 이달 8일 아파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여의음 사람이 어느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요순이 나타나 무사람이 말이 어수선하다 하였고 또 어제 태백이 오지에 나타났습니다. 근래 별의 이변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관상감이 게을리하고 살피지 않으니 아주 그럽니다. 수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인정시록 2권 인정 1년 4월 13일 어리사 세번째 기사 우승지 송인수가 아래기라 저번에 경련에서 정은 심령이 아랜 유1을 참가하는 이를 삼공에게 수의하니 그 의논에 참가에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제놈과 도우를 품은 현인 군자를 참가하는 것인데 이런 한 사람은 다만 백집사를 삼기가 어려울 듯 하며 한가지는 조종 때 써온 참가하는 법을 더욱 밝혀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뢰 참가는 규율에 인듯 하였습니다. 이번 참가에는 어느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참가하기라 삼공은 말이 맞는 듯 하나 제놈과 도우를 품은 현인 군자가 아무리 진태를 신중히 하더라도 군주에 구하는 것이 정성스러우냐 정성스럽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마땅히 사람을 구하여 얻는다면 발탁하여 제이상의 자리에 두는 것도 어찌 어렵겠는가. 혹 이 규례의 억매에 현인 군자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버려둔다면 이른바 초야에 유현이 없게 한다는 것이 또한 후세를 매우 속이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조종 조 때에 써온 천가라는 규례 천가라는 규례라는 것을 거듭 밝혀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 산께서 분도하기라 과연 어질다면 발탁하여 제이상의 자리에 두는 것이 어찌하여 어렵겠는가. 하였으니 삼공이 이에 따라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도악하여 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보상의 책물을 더한다면 산골작에서 순수한 것을 기르고 숲속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지득하여 많이 나와서 독선을 부드럽게 여기고 문득 깨달아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으리야 할런지 정성이 공업을 세우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생각이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니 아 애석하다 인정시록 2권 인정 1년 4월 13일 월사 네번째 기사 대사원 송인수 등의 상소 하기를 보 그런데 전하께서 신극의 정의 하시어 만물이 함께 보니 천명의 돌봄이 바야우로 깊고 인심의 바람이 바야우로 절실합니다 첩은 호령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청단이 광명하고 규모가 광원하시니 주여가 기뻐서 서로 경화하며 모두 요순의 덕을 성공해 바라고 당우의 정체를 오늘의 바라는 오늘의 바라는 것이 마치 못 미칠 것을 염려하듯이 발돋움하여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전하께서는 오랜 왕업을 이어받아 아주 잘 다스려지게 할 뜻을 떨치려 하시니 반드시 강근하고 용매하시어 후세의 용상한 버릇에 얽매리지 말고 반드시 선왕의 정대한 정체를 권받아 오랜 폐단을 엄격히 제거하고 깊은 이내를 자주 미루어 백료가 마음을 경계하고 만성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서야 태평시대의 기반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인의 도리는 갑자기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세대의 거듭한 버릇은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다 오물쭈물 누습을 따라 안의를 탐하고 상 미예를 따라 우선 편히 넘기며 위아래가 태연하게 고치지 못하면 그 정령이 잘못되고 형상이 어그러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투박한 것이 날로 더욱 심하여 국가의 형세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신들은 염려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하의 전하의 뒷날의 근심이 될 것이니 바로 잡으려 해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스리는 규모를 어찌 사복처럼 사복한 처음에 먼저 세우시지 않으십니까 옛날의 제왕이 아주 잘 다스려지게 한 까닭은 학문을 강론하고 강론을 받아들이고 학교를 설치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아주 어지러워지게 한 까닭도 네 가지를 닦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주 무도한 근절하고 자처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네 가지 중대한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까만 안으로는 진정으로 나타내는 정성이 없고 밖으로는 만 구차하게 행한 자체를 남겨서 거칠의 말단에만 해서 그 공효가 없는 자가 많습니다 경련의 친이 납시어 장구를 해석하고 지도를 말하고는 때가 다하여 파하는 것은 학문을 강론하는 말단입니다 사유를 가까이 하여 강론하면 반드시 극진한 데까지 다하고 확실히 알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이키여 아는 것이 흡족한데 이르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며 홀로 있을 때는 본심을 지켜 기르고 기미가 움직이는 처음에 살펴서 못처럼 깊고 샘처럼 솟는 것이 때때로 나와 정치에 베풀어지게 하는 것이 한문을 강론하는 근본입니다 억지로 듣고 구체하게 행하며 뜻에 맞으면 기뻐하고 뜻에 거슬리며 성내며 혹속으로는 그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면서 범년이 애써 따른다는 말만 하는 것은 가난을 받아들인다는 말달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두리에서 찾고 그 말이 마음에 뜻에 공손 그 말이 뜻에 공손하면 반드시 아침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의논을 짐작하여 국정을 바르고 노염을 물어서 인물을 탄핵하며 사방에 통하는 이목이 되는 것이 대간이니 그 중직을 아름답게 의겨 그 지나친 것을 용서하여 듣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하듯이 하는 것이 가난을 받아들이는 근본입니다 선비는 늘 학사에 찾는데도 덕을 살피고 업을 묻는 자가 아주 없으며 가난은 자리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리에 의지하여 강론하지 않는 것이 다 같아 선비와 스승이 인원수만 채우는 것은 학교의 말단입니다 사유의 선택을 정하게 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중하게 여기며 경세에 밝고 행실이 닦인 자는 조정에 올리고 재능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농사를 짓게 하며 속학을 검하여 끊고 성리를 독실하고 온전하게 하여 반드시 덕을 성취하고 재능을 통달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근본입니다 찬하의 인재다 나오는 것이 일정한 것이 없으므로 그 등용도 널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과거 문음에서 나온 사람으로만 빈자리를 채우고 벼슬에 벌려두어 친구라고 봐주고 창탁을 들어줄 뿐입니다 이조의 주의에 따라 그 사람이 현우를 는 모르면서 다만 그 이름에다 비점을 줄 뿐이니 오늘날의 정규로 인재의 등용을 바라기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도 그리 과하게 능통하지 못하고 문지가 귀한 집에 관계되지 않으면 도시에서 평생도록 살더라도 등용되지 못하는데 더구나 산림과 호혜의 먼 곳이겠습니까 중애에 크게 일러 재지와 가 뛰어난 사람을 불러들여 지극히 미천한 데에 있었더라도 높은 벼슬에 옮기는 것을 꺼리지 않아 사람의 귀신돈을 귀하게 여기고 제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등용하는 근본입니다 어긋나 어긋나 어긋나고 어리석은 무리라도 그다지 잘못이 없고 간격이 그럴듯하면 어레 높은 자리에 두고 용호하고 현득한 무리라도 작급에 얽매여 발탁할 수 없으면 혹 낮은 벼슬에 침체하여 있게 되는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채는 지극히 허하고 그 용은 지극히 묘하여 잠시 사이에도 변화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고 출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진실로 지켜서 그 고요함을 기르고 살펴서 그 움직임을 삼가지 않으면 칠정이 어그러지고 백행이 거꾸러져서 당연히 법칙에 벗어나 몸이 닦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닦아지지 않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학문보다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사물을 연구하여 지식을 극진히 하고 뜻을 성실히 하여 마음을 바르는 것은 증시의 글에 이미 그 단서가 있고 경을 지키고 자기 사육을 이기는 방도와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공부는 경전에 갖추어져 있어 성연의 가르침이 거의 남김이 없습니다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힘껏 실천하여 잘 길러지기를 바라면서 고유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극히 허한 데에 주지 않은 청명하고 순일하게 한 것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느껴서 드디어 통달하는 뒤에 지극히 묘한 데에서 나타나는 조리와 젊은이 터로만큼 더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면 만기가 올 때의 일에 따라 일에 따라 이치를 따르는 것이 빈 거울처럼 비추어서 곱고 추한 것이 구별되고 평평한 척처럼 달아서 가볍고 무거운 것이 판별됨으로 응대하는 것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다 바른 대로 돌아가서 지평의 도리가 승대하여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순우탕이 천하를 주고받을 때 모두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이뿐인데 성악이 밝지 않아서 후세히 제왕의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널리 보고 잘 기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마음과 글이 둘이 되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생각을 다하여 애쓰고 밤낮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며 종신토록 노화에도 지평을 보지 못한 것은 다 같습니다 한단 가운데서도 이보다 나은 경우를 따져보면 경리를 강론하고 한밤에 잔 이로는 광무제 같은 이가 있고 삼로 오경을 스승으로 삼기고 지니 수업을 한 이로는 현종 같은 이가 있고 경술의 뜻을 기울여 해가 기울고 밤이 새도록 토론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로는 당태종 같은 이가 있으나 다 아래에서는 장구로만 진강하고 위에서는 입과 귀로 받았을 뿐이니 심신의 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자가 송신종에게 말하기란 경련의 관원이 엄연히 버렸어서 모시고 몇 줄을 강론하고 물러가는데 이것으로 보양의 공을 바라기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경련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유를 영접하여 도리를 갈고 닦으려는 것이고 정사를 보살피는 유가 아니니 마땅히 한가로이 이야기하고 조용히 살펴물으며 과정을 세우지 말고 시간을 한정하지 말고 정의가 서로 맞고 사기를 펼 수 있게 해야 성명의 정미한 것을 토론할 수 있고 시사의 특시를 아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이 파하고 궁에 들어간 뒤에 있어서도 혹 일이 없을 때나 고요한 밤에 홀로 생각하며 반드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심을 맞고 성심을 간직하며 분노를 참고 욕심을 억제하여 사물을 응대하는 바탕이 청명하고 환히 터인다면 천하에 큰 근본이 있을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체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공부가 외는 것보다 낫고 마음에 간직하는 보람이 강세보다 큽니다 이제 눈앞에 모인 육조와 팔도 일이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하다면 타고난 성지가 모든 일에 상세히 통달하시더라도 정신의 활용에는 한정이 있고 사물이 모여드는 것은 끝이 없으니 어느 결열에 깊이 생각해 스스로 터득하며 항상 정성껏 지켜 잠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대정을 총괄하고 세물을 생각하고서 항문어에 전념하여 함량하는 바탕을 삼으소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소견에는 한정이 있으므로 상지라도 일실이 없을 수 없고 무사람의 선은 끝이 없으므로 하우라도 반드시 일득이 있는 것이니 옛날의 성광은 무사람의 선을 거두어들여 자기의 소견을 넓혀 넓히려 하여 빈사와 경사가 서로 가부를 토론할 뿐더러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외어 아르게 하고 백공으로 하여금 직분에 따라서 간하게 하고 서인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면서 오히려 미진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진선정 비방록 등문구 등이 없는 때도 때와 없는 곳이 없었으나 경계하는 바탕이 되지 못하므로 경계하는 말을 날마다 위에 아래요 천하의 실정에 어두워서 환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덕을 높이고 도를 절겨서 지치의 공을 이루었습니다 3대의 법은 이미 멀어지고 신하가 중원을 올리는 길은 간관만이 있을 뿐이므로 옛날에 경사 소경 백경 서인이 아래의할 것을 모두 간관에게 위임하여 말하게 하니 그 직임이 이미 무겁지 않겠습니까 지성하고 측달하며 정충하고 관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천둥하던 임금의 위엄을 보험하면서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자가 상등입니다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며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을 애써하며 비방을 임금에게 돌리고 이리저리 적응하며 책물을 메꾸는 자는 버금입니다 아침하고 뜻을 맞추며 기뻐하면 아래고 노하면 잠잠하여 총에 받으려 꾀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자는 하등입니다 작은 몸이 높다란 위에 있어 땅은 말리나 멀고 문은 구중으로 깊은데 늘 함께 거쳐 하는 자는 황강 궁첩에 지나지 않으니 사방의 이목을 통하여 가려우지 않게 하는 자는 대감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지성하고 책달하여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를 얻으려 하십니까 에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되 마음속에 들락날락할 것을 생각하는 자를 얻으려 하십니까 빌붓고 뜻에 맞추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항심이 없는 자를 얻으려 하십니까 상등을 얻으면 경탄하고 버금을 얻으면 고식하고 하등을 얻으면 없인 여기게 될 것입니다 멀리하고 꺼리는 것은 늘 경탄에서 생기고 불어듬시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없인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자신이 성인처럼 자타의 뜻을 죄다 알고 사정의 분별을 밝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충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을 알아서 기뻐하며 간령은 나를 빠뜨리는 것이 되는 줄을 알아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주가 명철하면 간하고서 상을 받고 군주가 혼암하며 간하고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니 역대의 전감이 분명합니다 간신의 직분으로서는 차라리 지나치게 거스를지언정 지나치게 공순하지 않아야 하며 차라리 숨은 잘못을 폭론하는 잘못에 빠질지언정 아처만은 잘못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숨같은 대성에게도 우가 단주처럼 오만하지 마소서 하였고 성왕같은 대연에게도 주공이 은왕 수처럼 혼미하고 물러나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성신으로서 성신으로서 성군에게 간하는 것이 오히려 이루하였으나 후세의 중언은 인사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니 고급의 군주들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논낮이를 논낮이를 이 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오동잎을 자른 것은 작은 잘못인데도 주공이 희롱이 없어져야 한다고 경계하였고 버들가지를 꺾는 것은 보통일인데도 정자가 물건을 상해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어리석은 군주라면 어찌 또한 번거롭게 여겨서 소위에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면 군 구주는 황제의 옷자락을 당겼고 명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왕단은 내조를 불살랐는데 진실로 속마라 군주가 어질고 밝지 않았다면 어찌 대불경이 주사를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굽혀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이며 독단으로서 스스로 성명인 채 하지 말고 지존이라여 위아래를 누르지 말고 거스르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참수하에 이간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며 이미 들었으면 면전에서 따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하여 시행하며 혹 과격한 인물이 맹랑한 말을 함부로 아려도 용서하여 버려두어야 한나라의 뜻이 통하여 무선히 모이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도 지치가 회복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바라오 근데 성명께서는 깊이 음미하소서 형법으로 악을 징계할 수 있으나 그 악한 짓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게 할 수는 없고 종령으로 백성에게 선을 권장할 수 있으나 백성을 선에 감동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3대의 정치가 모두 학교를 앞세웠던 것은 성정으로 인도하여 그 양심을 느껴 일으키게 하고 그 오랜 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된 까닭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사람이 대학을 수선하는 것으로 삼았으니 어찌 백성이 많더라도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비롯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육성하고 풍속을 도의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까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하의 성이 같으면 천하의 마음도 한가지일 것이니 먼저 가르치는 것을 깊이 하고 이어서 복고 듣는 것을 멀리하여 마음으로 마음을 느끼고 성으로 성을 다스려서 천하에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를 세워 선비를 모으고 배수를 두어서 수업하는 중애의 학교의 제도는 3대 유법에 가까우나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는 늘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혼구를 외는 것을 경세에 통달 하는 것으로 여기고 해묵은 문장을 짜 맞추는 것을 글을 잘 짓는 것으로 여기며 과거의 이익도 따라서 그 뜻을 아사감으로 가르치는 자는 근본이 없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쓸데가 없습니다 공명부교의 생각만 굳어지고 효우제의 충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유행을 바라고 속이는 버릇은 익숙하고 예의 염치는 생각밖에 두니 가르치는 법이 무너진 것이 지금보다 극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재가 인재가 나오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로 말미야마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전학에서 새로 보이에 올라 한 세대의 기업을 세우시는데 서정을 정돈할 것이 허다하나 먼저 해야 할 큰 문제에 있어선 학교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완악한 풍습을 엄격히 고치고 폐습을 바로잡아 자신을 수행하는 학문으로 이끌되 진실로 현명한 스승을 얻어 이끌지 못한다면 날마다 삼대의 법을 외고 집집이 유괴의 글을 말하더라도 훈도하여 변화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외관의 번거로운 의식과 말단의 절차가 어찌 넉넉히 학문을 권장하는 공교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학문의 일직이 성취되고 명망과 실상이 본디 드러나서 선비들이 따르게 할 만한 자가 있어야 대학의 옳은 자리에 두고 그 나머지는 죄다 이와 견줄자를 얻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학문과 덕행이 우수한 자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심상하고 천박한 사람만을 그 자리에 구차히 채우지 말고 시종하는 신화도 관학의 벼슬을 겸입시켜 그 지김을 주용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며 착하게 착하게 유도하는 아래에 반드시 고무되는 선비가 있을 것이니 풍성이 미치는 데에 어찌 본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참된 천성이 애연하여 거칠 수 없어서 어질거능한 사람이 참거되고 착한 풍속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전과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라오건대 전학께서는 널림으로서 반드시 마땅한 사람으로도 위임하여 성취를 요구하소서 그러면 격앙하고 유도하는 일이 절로 그 손안에 있어 한해나 몇 달 사이에 반드시 조금은 효흠을 볼 것이고 몇 해 뒤에는 큰 성취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오건대 전학께서는 유념하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어진 사람을 쓰는 데 있고 어진 사람을 찾는 길은 재상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대개 온갖 일에 복잡한 것과 온갖 관사의 번다한 일은 성인의 총명으로도 혼자 운영할 수 없으니 반드시 당대의 인재를 얻어 큰 묶 벼슬을 나누어 주되 위로는 육경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집사까지 그 재능에 따라서 쓸 곳을 잘 살펴야 하면 조정에는 요잉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없고 관직에는 폐기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를 선대위하는 그 사이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조금 있을 뿐인데 더구나 무넘이나 보고이 합치 않은 것이겠습니까? 뽑아 쓰는 길이 이처럼 좁으면 향미의 살량과 살림의 유일이 어느 계제의 조종의 높은 벼슬에 나아가겠습니까? 임금은 구종의 깊은 곳에 있으니 아래 사람들의 선악을 두루 알아서 쓰고 버릴 수 없으나 재상은 위로 지존을 가까이 하고 아래로는 무사람의 뜻에 통함으로 친히 듣고 보아 널리 찾아서 쉽게 논하여 천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이 반드시 재상에게 있어야 당시의 등용을 빠짐없이 할 것인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사물을 주관한 마음을 먹지 않고 지위만 차지하고 총애만 유지하려고 생각하여 마땅한 사람 있는 것을 알아도 천가하려 하지 않으면 진실로 그의 죄입니다. 그러나 도탑께 믿지 않고 오로지 맡기지 않아서 재상의 위로는 군주가 의심할 것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물 위에 어그러질 것을 근심하여 글빛하면 염려를 품어서 감히 진언하지 못하는 자도 혹 있습니다. 지금 재상은 어진 사람을 청가하는 사람이었고 전용하는 중대한 인물을 2조에 이림하여 다만 작업이 오래고 오래지 않은 것과 사무가 한가하고 바쁜 것에 따라 옮겨서 서로 바꾸어 빈자리를 채우 뿐이고 큰 재능이 있거나 큰 덕에 있는 사람을 청가해 뽑는 일은 그것이 옳은 줄은 익히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손을 쓰려 하지 않으므로 경쟁하고 기만하는 무리는 문득 차례를 뛰어넘고 바르고 단정한 선비는 흔히 침체더니 다스린 보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으로 조정 대신과 상의하에 등용하는 법을 논리 강구하되 한결같이 선왕이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긴 뜻에 따르고 후세에서 상습에 따르는 정사에 견디되지 말아서 자문함 반드시 그 실상을 구하여 비교하여 헤아리되 그 재능에 잘못 쓰지 않아야 합니다. 불행히 명예를 팔고 외모를 꾸미며 결탁하여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대간이 탄핵하고 논박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공도가 분명히 행해지고 벼슬길이 맑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에 나오기를 바라는 충연하고 준결한 사람들을 이루 등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열접이 있는 고울에는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 하였고 정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한 세대의 사람을 내었으므로 절로 한 세대의 일을 하기에 능력한데 다만 그 재능을 남김없이 쓰지 못하므로 잘 다스려지지 못한다 하고 또 잣답게 상리에만 지키고 자격에 따라서만 사람을 임룡하고도 잘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바라군데 성명은 유의하소서 3대의 사람을 뽑는 법은 이미 멀어졌으나 한나라의 초계는 오히려 깨친 듯이 남아있어 선거의 과목을 흔히 현리양 방정이라 이름하였고 위진대의 구품 중정의 법도 실용할 인대를 찾는 것이었는데 수당되는 일을 얻어서 오로지 문사로 선배를 뽑고 어진 사람을 찾는 일은 모두 폐지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김윤연에 있었던 천거관은 참으로 옛사람의 뜻을 본던 것이어서 애초부터 거짓되고 외람된 허물이 없으므로 유사에서 많이 모아 시험하여 조금 나은 것을 견주어서 얻은 자보다 훨씬 나았는데 까닭없이 폐기하였습니다. 또 이제까지 30년이 되어가는 동안에 어진 인재가 숨어 없어지고 유식한 사람이 슬퍼하고 붕괴해 오랫동안 임금의 흠이 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대역에 이르러도 그 과거를 삭탈한 자는 없었는데 연산대의 율시로 사람을 뽑는 것은 매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므로 손안께서 빈정한 초기에 의논해 그 과거를 삭탈하였으나 오르지 않아 도로 주셨습니다. 이제 선비를 시책으로 뽑고 천국하라 이러만 것이 무슨 안될 것이 끼야 홀로 억울하게 삭탈당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정광필이 삭탈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힘껏 아뢰었고 대의행 대의왕께서도 도로 주기로 의논을 모았으나 대신이 순정하지 않아서 미처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사림의 한탄이 또한 극심합니다. 신정의 처음에 탐척하여 바로잡는 도리를 마땅히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니 그 과거를 회복시켜 주어 사람들을 등용하는 길을 넓히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신들은 은책에 있는 벼슬 위에 있으므로 진실로 들은 것이 있으면 참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합니다. 천하를 뵙건대 성성을 타고나셨으므로 자식기를 단속하고 안을 다스리는 일에 지극하지 않은 것이여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빈원과 내척 외척이 연주를 따라 더 나다는 형세와 빌붓고 아참하는 태도의 혹 예전 버릇을 아주 바로잡지 못하고 조금 언정을 주신다면 마음을 현혹하는 병폐가 헤아리지 못한 데 숨어 있어 정치에 누를 끼치는 우환이 뒤미우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수궁의 온계산의 선왕의 후궁이 이제는 이미 없는데 종으로 부리던 나머지 무리가 아직도 그 안에 살며 무리를 맺어 오래도록 소굴로 삼아서 요사한 말과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나라 사람들이 환히 압니다. 저기하신 처음에 먼저 탕척하여 성령한 교화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몰래 그 궁을 나가서 머리를 깎으려는 자가 있다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다면 어찌 이것이 성정의 큰 흠이 되고 무신하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조강조의 직첩을 도울어주기를 청하는 것은 대신 대간 시종 유생의 말로 온 나라가 뜻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천하께서도 그 학술이 바른 것을 일컬으셨는데 결단하지 않고 지체하여 하루하루 미루어 가심으로 간사한 자는 길을 펴고 바른 사람은 낙담할 사습의 향배가 깃털이 정해질 길이 없습니다. 천하께서 번번이 억울한 일을 씻어주려고 생각하시나 심리하는 은혜가 유독 조강조에게만 미치지 않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이 소인들에게 무한받아 지하의 원계가 된 것이 보통 필부에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께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며 곁은 인자함으로 은특을 베푸는 것이 전대보다 훨씬 뛰어나신 대두 온 나라의 뜻을 어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치우치게 고집하시니 신들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천하께서는 춘궁에서 덕을 기르실 때는 인성하시다는 명성이 사람들의 귀에 두루 미쳤고 저기하셔서는 정령을 내어 인혜를 베푸시는 것이 형격기 뛰어나게 다름으로 모든 신화가 잘 다스려지는 정치를 바라고 속마음을 드러내어 상소하는 자가 잇따라 골화에 이르러 시사를 제작하여 아래의 성심을 깨우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천하께서 답하시기는 아름답다 하거나 유념하겠다 하여 너구를 용납하는 분부를 받기는 하나 시행하는 실상은 듣지 못하였으니 말한 자는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듣는 자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렇게 하고 만다면 사람마다 글을 올리고 집집마다 글을 올리더라도 쓸데없는 고칠에 의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대의 군주를 보건대 매우 세태한 세대일지라도 구원하는 일이 없던 적이 없으나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라흑 군대 천하께서는 무시나의 말이 있으며 나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잘못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며 유생의 상수는 천하여 쓸 수가 없다 하거나 시종의 상수는 올해 옛 미래에 따른 것이고 대간의 상수는 직분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지 마시고 보면 반드시 살피고 시행하면 반드시 극진히 하소서 그러면 종사가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라 이제 상수의 사연을 보니 매우 내 뜻에 맞는다 내가 지금 몸을 행하고 싶다 어찌 그 말단은 행하고 싶겠는가 학문은 경연에서 잘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관원은 정하게 가려서 재수해야 하겠고 가난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충직한 말을 너그레 용납해야 하겠고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은 빠뜨려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겠다 조강조의 벼슬을 회복시키고 혈량과를 쓰는 것은 어찌 공론이 한결같이 이토록 극진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 부왕께서 다만 죄가 없다고 하셨을 뿐이고 끝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유나하지 않는다 또 시종하는 관원이 학교의 책임을 겸임하여도 무방하겠으나 관제에 없는 것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하라 또 자수궁은 이미 엄히 금하게 하였으나 선왕의 후궁도 장차 살 것이니 다시 더욱 밝혀서 시행하라 하였다 인정실록 2권 인종 1년 4월 1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한 벌이 가지고 양이와 관이 있었다 우시의 태백이 주연하다 인정실록 2권 인종 1년 4월 14일 병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저번에 대간이 아래기라 조칙을 맞이할 때 연을 타는 의주로 중국 사신이 옳지 않다 하면 말을 타는 것을 굳이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 군신사의 예가 이로 하여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가 그래야 마땅한 것이기는 하나 신들이 생각하올 건데 인근께서는 말타기에 익숙하시지 않은 데 더구나 대상을 당하여 기력이 매우 쇠약하심으로 조칙을 맞이하고 정의할 때는 아무리 길든 말이라도 놀라 날뛰게 될 것이니 신들의 생각에는 매우 미안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연을 타셨고 성종 때와 대행 대왕 때에만 혹 말을 타신 때가 있을 뿐이니 어찌 반드시 이 전례를 한교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예의 본대 임시변통이 있으니 이 뜻을 물레간에게 일러서 반복하여 고하여 반드시 허락받게 하소서 다만 정원이 독단할 수 없으니 사관을 보내어 삼봉에게 수의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윤인경 등이 의논해 아르기를 조종 때에는 조칙을 맞이할 때 다 연을 타셨으므로 한덤 말을 타신 일이 있더라도 전례로 삼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이제 상중에 계셔 성체가 수척하심으로 더욱이 말을 타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레간이 연을 타는 의지를 먼저 사신에게 바치고 허락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설득해서 반드시 허락받도록 하되 그래도 들어주지 않거든 조종에 와서 여쭤라고 하여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4일 병원 두 번째 기사 인물이 가지고 관이 있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한부가 아르기를 재용감정 김극재는 인물이 탐비하고 나이도 많아 장관에 맞지 않으며 성균관 직강 전 인수는 본디 학식이 없어 사장의 직임에 맞지 않으니 모두 채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순이는 이런 아랜 대로 하라 김극재는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탐비한 사실을 확실히 아는 뒤에 처치하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가누이 아르기를 군자부장 이 무한우는 젊은 무신으로서 별로 현명한 것이 없는데 출신한 지 7년 만에 갑자기 첨정에 올랐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1년이 차지 않아 또 산품에 올랐으니 관작이 외람합니다 승서하라는 명이 계시더라도 풍계를 뛰어넘어 재수하라는 뜻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무신이 변방에 출입하여 융사의 익숙함에 혹 초서할 수 있으나 경성에 6, 7년 동안 편안히 앉아서 순탄하게 높은 배설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물정이 더욱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빨리 개정하소서하니 아렌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인경이 아르기를 신은 오늘 차출되어 경사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어체려는 반드시 먼저 향을 올린 뒤에야 잔을 올리는 것인데 오늘 제사 때 집사 두 사람이 잔을 들어 바치는데 신이 공경하고 삼가는 처지에 몰려서 스스로 자세히 살펴지도 못하고 다만 집사가 바치는 대로 따라 반드시 마침내 향을 올리는 일을 잔을 올리는 일보다 뒤에 하였으니 이것은 집사가 먼저 잘못한 것이기는 하나 신의 잘못이 더욱 무겁고 제 양에서 예절이 어긋난 것은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님으로 황공하여 되지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과연 예절에 어긋난 듯하나 공경하고 삼가는 사이에 잊은 탓이다 그러니 대제할 것은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체제의를 지내는데 관하고 난 뒤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 하였다 대체로 관이란 제사가 처음이어서 성의가 헛어지기 전이므로 부자도 그 뒤는 볼만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제사를 당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시중한결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삼가고 공경하여 신이 강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무릇 향을 울리는 것과 관하는 것은 다 제사에 처음에 하는 일인 나 향을 울리는 것이 또한 땅에 관한 것보다 앞서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성의가 참으로 하나가 되고 둘로 헛어지지 않을 때인데도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하였다면 공자의 한탄은 또한 관하고 난 뒤에 기다리지 않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아 에스카다 이것이 비록 작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미루어서 논하면 예가 강구되지 않고 정성이 지극하지 않은 것을 대개 알 수 있다 예가 강구되지 않고 정성이 지극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또 윤인경이 이른바 공경하고 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경하되 그 예를 공경하지 않고 삼가되 그 예를 삼가지 않는 것을 공경하고 삼간다고 하여도 되겠는가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 일마다 물은 일을 선유는 알고도 물었으니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전에 이른바 공경하고 삼가는 것은 공경하고 삼가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없고자 한 것인데 이제 예의에 어긋난 것이 도리어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되었으니 공경하고 삼가하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난다면 전부도 공경하지 않고 삼가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어찌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겠는가 엄숙한 종묘에서 분주한 반열에 있으며 그 마음의 주장이 없으니 오직 집사만 따랐으니 어떻게 예절이 거꾸로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인경이 위의를 잘 세우고 식리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성상이 이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예절에 어긋난 것이 이르하멜이야 성이는 말을 박절하게 하지 않으므로 과연 예절에 어긋난 듯하다고 공부하였으니 상의 뜻을 알만하다 인종시록 2권 인종 1년 4월 1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이윤경 등이 창소학이라 천하의 일이 많기는 하나 반드시 그 요령이 있으므로 그 요령을 터득한 다음에 조조하는 것은 간략하여도 미치는 것은 놀러보며 힘을 쓰는 것은 적어도 공을 이루는 것은 많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그 요령을 먼저 터득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자신을 닦는 일은 더욱이 그 요령을 몰라서는 안 되는데 학교를 승상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이요 학문을 강구하는 것이 힘을 써서 마음을 바르는 것이 자신을 닦는 요령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된 이는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와서 그 마음을 닦고 학교를 승상하여 이륜을 펴고 어진인제를 등용하여 지척을 성취시켜야 태평의 터전을 열고 활약한 정치를 이루어서 제왕을 할 수 있는 일이 끝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질을 효우하고 온공한 덕을 도타해 하셨으므로 천명을 새로이 받아 온갖 법도가 예의에 맞으시니 무릇 혈기가 있는 무리는 누구나 모두 목을 느려 잘 다스려진 정치를 바랍니다 신들이 어리석고 무식하기는 하나 간쟁하는 벼슬에 있으니 마음이 충성을 다하는 데 간절하다면 마땅히 절실이 요령을 먼저 거론하여 성덕을 이루 지도를 넓히기 위한 일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신들이 삶과 살피건대 서경의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 그 중도를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대개 마음이란 모든 이치를 총괄하고 온갖 변화에 대응하여 한몸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기에 나타나는 것은 공정하게 어렵고 사사롭기 쉬움으로 위태하고 성명의 근본하는 것은 어둡기 쉽고 밝기 어려움으로 희미하니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야 움직이고 고요히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절로 알맞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혹 그렇게 못하면 성색취미와 안일을 하려는 욕심이 마음 사이에 섞임으로 그 마음의 영명이 날로 더욱 어두워져 심심히 어지러워지고 시비가 어그러졌들 아니나 한발 사이에도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명한 제왕은 반드시 학문을 강구하고 자기를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요의 흥명과 순의 준철과 탕의 율류를과 문화의 극명득이 다 학문을 강구하고 자기를 닦는 실상입니다 이 때문에 청명이 몸에 있어 지기가 신명과 같고 말과 행동이 다 법도에 맞아 거조가 적절하였으므로 구간이 많이 모여서 사융이 제거되고 이윤이 한 번 덕용되어 모든 비리가 물러가고 경사가 서로 겸양하여 우예가 질정하였으니 태평한 교화와 집집이 봉작될 만한 풍속은 그와 같이 양성하여 성취하는 데에 어찌 그 근본이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한나라의 고제 문제 광무제와 당나라의 태종과 송나라의 태조 인종이 다 뜻이 있는 군주였으니 당우 3대의 정치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범으로서 자기를 닦는 학문이 없으면 영명한 자질과 공감한 덕이 있더라도 지혜가 선에 밟지 못하고 지식이 이치를 연구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 사냥 토목 성색 화리의 욕심과 도사 갑병의 일까지 마음속에서 서로 싸워서 마음이 그 밝음을 잃게 되니 소강의 정치를 이룬 것도 다양한 일인데 어떻게 제의 왕의 정치를 의논하는 데 끼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주가 되니까 2제 3왕의 정치를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2제 3왕의 학문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정밀하고 전이라는 것을 뜻하며 힘을 쓰는 방도에는 또한 반드시 근본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이라는 것은 한마음의 주제의 온갖 일의 근본이어서 학문의 종치가 되는 것입니다 의관을 바르고 첨치를 높이는 것은 그 밖을 공경이 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곳에 삼가고 듣지 못하는 곳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을 공경이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쉬는 사이에 수행하는 것이 있어 마음이 고요히 허정하며 혹 글을 읽어도 두 이를 강명하느라 사물을 응접하여 그 당부를 처리하거나 고금의 인물을 누나에 그 시비를 가려 오늘 한 사물을 국려하고 내일 한 사물을 국려하며 침착하게 엉미하고 찾대 두루 미쳐 사리에 그릇된 그렇게 된 까닭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무엇이나 환히 알게 되면 내 지식이 두루 정밀하고 적절하여 사물이 와 닿을 때에 시비의 참된 것과 호호의 미묘한 것도 마음과 눈사에 도피할 수 없어 다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는 실상이 이미 일하고 나서 잠시 사이나 조용히 홀로 있는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오르면 곧 살펴서 반드시 성현의 마음에도 과연 이런 생각이 있었겠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옳아서 옛일에 어긋나지 않으면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용감히 결단하여 그 생각을 극진히 해야 하고 그럴 때는 끊을 뿐 아니라 또한 용감히 결단하여 능히 제거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한 가지 일을 하여도 어느 것이나 다 그렇게 하여 생각마다 서로 이어받아 조금 더 끊기는 일이 없이 진실로 진실이 쌓이고 힘쓰는 것이 오래되어 고요히 있을 때는 허명하고 움직일 때는 정직하며 조용히 중도에 맞아 능히 그 중도를 잡을 수 있어 요가 구족을 화목하게 한 것과 탕이 잘못을 고치되 주처하지 않고 가능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은 것과 문왕이 백성을 품어서 보존하고 호랍이 홀어미에게 은혜를 내려 살고픈 마음을 있게 한 아름다움이 다 이루어지고 취도가 잘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그 덕을 밝히고 악한 것이 변화에 선이 되게 하는 정치가 어찌 당 우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왕의 형문은 이라할 따름이니 성명께서 유의하신다면 국가가 다행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상서 학교를 설치하여 가르치는 것은 다 일륜을 밝히는 방도이다 일륜이 위에서 밝아지고 작은 백성이 아래에서 침묵한다 하였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성이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기품이 얽매고 물욕이 가리면 윤리를 어지럽혀 간사한데 빠지게 되지 않는 자가 더뭅니다 이 때문에 성왕이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두어 천자의 원자부터 서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8세에 소화하게 들어가고 15세에 태학에 들어가게 하여 진작하여 가르쳐서 그 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일륜이 밝아지고 나서 정치가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으니 이것이 3대의 가르침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경중에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고 외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서승을 두고 생도를 두어 가르치니 그 좋은 규모와 아름다운 뜻은 3대의 성대한 것보다 못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선배들은 자기를 닦는 학문이었고 사람들은 효재의 생실이 없어 풍속이 날로 글러가고 도리에 어긋나고 어지럽히는 일이 따라 일어나니 얼마 안가 다 짐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의 3대의 가르치는 도구는 있더라도 3대의 가르치는 도리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부영이 된 자는 자제가 겨우 말을 가리는 것을 보면 곧 장구의 학문과 문구를 꾸미는 글을 가르치며 인사를 알기 전에 이록으로 유도함으로 사모하는 것은 과거 급제이요 바라는 것은 부기이며 예사람이 학문하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읽기만 하면 떼지에 웃고 헐뜯습니다 학관이 된 자는 현우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만 구차하게 채움으로 가르치려 하더라도 가르칠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 더구나 태연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니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비가 그 학문을 읽고 이의륜이 무너지는 것은 선비의 죄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호굴의 선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문왕의 감화에 의하지 않고 진작될 수 있겠습니까 풍속이 아름답지 않고 세도가 부박한 것도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정명도가 풍속을 바라잡고 어진 인재를 얻는 것이 찬화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고 또 스승을 가려서 학문을 강구하는 것이 풍속을 착하게 하고 인재를 기르는 근본이라 했는데 주 자가 말하기를 명도가 학제를 논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있으니 이것을 읽고 일찍의 개연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아 이것은 참으로 학교를 세워 선비를 양성하는 근본입니다 그 베푼 방두법과 상세한 절목이 대개 서책에 갖춰져 있으니 거행하고 조치할 따름입니다 3대의 정치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3대의 학문을 열어야 하고 3대의 학문을 열려면 명도의 말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제도를 주위에다 따를 수는 없더라도 경의에 정통하고 학술에 깊어 사표가 될 만한 자로 널리 가려서 학교의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을 힘써야지 관원을 반드시 갖출 것은 없으니 다른 직임에 있는 자라도 본관으로서 학직을 겸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연의 학문을 닫고 밝히고 세태한 풍습을 고치기에 힘쓰며 덕행을 앞세우고 문예를 뒤로 하여 선을 따르는 마음이 절로 자라고 이력을 줍는 생각이 절로 없어지며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하는 자가 많아지고 부박하고 외식하는 자가 적어져서 풍기에 은택이 깊게 하고 역복을 화성하게 한다면 훌륭한 많은 선비가 이 왕국에 놔두다라는 것이 어찌 문왕 때문에 아름다움일 뿐이겠습니까 아름다움 많은 선비 때문에 문왕이 편안하다라는 것이 오늘에도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은 대패가 더욱 심하니 또한 반드시 학업이 있는다라 놀이 가려서 귀천에 얽매이지 말고 는급을 후하게 내어 가르치는 데에 전념시켜서 어린이들이 강습을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사람의 가숙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교화가 일어나지 않고 풍습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명께서 유의하신다면 국가에 다행이겠습니다 석영에 널리 철인을 구한다 하고 또 현재를 임관하고 마땅한 사람을 좌우에 두며 어렵게 여기고 삼가며 화합하고 한결같게 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군주는 하늘을 가름하여 만물을 다스리는데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아 홀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뛰어난 사람을 두루 구하여 천위를 함께하고 천직을 돌봐야 합니다 어렵게 여기고 삼가며 소인이 멀어지고 화합하고 한결같은 군자가 가까워지니 그러고서야 명철한 인근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초야에 버려진 어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여러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사람이 이르기를 인재를 다른 시대에서 비려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경국 제세의 방두를 품었으나 영달을 바라지 않고 살림에 숨어 있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세상에 탕왕 문왕 같은 이가 없으면 차라리 말라 죽고 묻힐지언정 나오지 않을 것이나 군주가 능히 정성을 미루어 찾고 예를 다해 부른다면 세상을 잊기로 결심한 자가 아닌 이상 어찌 차마 자신만을 깨끗이 하려고 지금 군주가 함께 다스리려는 정성을 쳐버리겠습니까 다만 어진 사람을 구하는 길이 넓지 못하고 어진 사람을 찾아 좋아하는 정성이 독실하지 못한 것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향산물로 만백성을 가르쳐서 빈흥하는 것이 주나라의 어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며 혈량 방정이니 효렴 역전이니 명경 무제니 하는 것이 한나라 때의 어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나라 빈흥은 의논할 것 없고 한나라의 취사도 길이 많았으나 서녀는 오히려 그 넓지 못함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세의 취사는 과거의 한 길이 있을 뿐이니 한 세상의 영재를 주의다 얻기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 선배를 오게 하려면 어찌 상예를 따르고 구규를 따르는 것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공경 대신으로 알고 어진 사람 뽑는 방도를 논리 의논하게 하여 유의를 논리 찾아서 차례를 뛰어넘어 대우를 한다면 3대의 성대한 일만은 못하더라도 한 시대의 선비 중에 어진 사람을 내버렸다는 한탄은 없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 왕업을 이은 청명한 때에 한나라에서 했던 하찮은 일도 오히려 뒤바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종대왕께서 일찍 정치하는 데에 먼저 힘쓸 일의 뜻을 두어 주매에서 참가하게 하여 한 과를 베푸셨습니다 죄다 마땅한 사람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한 시대의 인재가 또한 뽑혔으므로 성대한 일이라 일컬었는데 곧 당시에 잘못된 의논에 헐뜯어 껴서 문득 그 과방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번에 시종의 말에 따라 그 과방을 회복하려 하셨으나 또 전과 같은 논의에 배척되어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다 한대의 아래사람이 순정하지 못한 주의이지 실로 선왕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전부터 과거를 베풀었다가 도로 삭탈한 일은 없었으니 이제 만약에 이 과방을 회복하여 쓸만한 자를 거두어 쓴다면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여 풍성을 더욱 세우는데 반드시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길을 넓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진 사람은 국가의 이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되 어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요순일지라도 잘할 수 없으니 이것은 형사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의 직무 중에 어진 사람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습니다 성명께서 유의하시면 국가의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이 오늘날의 사세를 보건대 가생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쉴 때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 도리를 무너뜨리고 의리를 선상하며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좁먹는 것을 두루 걸로 거론하기 어려우니 우선 그 가운데 큰 것을 추려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이 밝지 않고 풍속이 날로 무너져서 조정이 기강이 쓰지 않고 염치가 아주 없어져서 뇌물이 버젓이 행해짐으로 인심이 혼란하고 경박해 사습이 투박하고 퇴폐하여 높은 행시를 가리켜 화를 밟는 위기라고 소확을 재앙을 부르는 흉기로 여기며 앞다투어 남과 다른 것을 버리고 오로지 내동하는 것만 승상하며 성명 도덕을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남은 버릇이라는 비난을 받고 효제 충신을 말하는 자는 거짓 행실이라는 헐뜯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온 나라 안이 다 이러하여 그것이 그런 줄을 모르는 까닭과 대체로 무온연이 한 번 무너지고 기면온이 다시 꺾인 데다가 삼형이 또 따라서 깎아 없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참아를 보고 기절이 꺾여서 인욕은 날로 방자해지고 천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형하는 곳은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가려야 하는데도 오직 재상의 간택만을 받아서 직질의 높낮이를 주의하는 차례로 삼으니 현명하고 절이 있는 선비가이더라도 어떻게 그 사이에 낄 수 있겠습니까 경중이건 외방이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사치를 서로 승상해 낭비가 더욱 많아지므로 백성의 힘이 날로 쇠약해져 떼도둑이 일어나고 별난이 따라서 일어나니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변방의 고울에서 장수나 목수의 직책을 맡은 자란 백성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데는 뜻을 두지 않고 오직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만 힘써 피부를 깎고 골수를 뽑아 한편으로는 제 집을 살찌우는 데에 채우고 한편으로는 경사의 욕망을 충족시켜 뒷날의 천발이 될 밑거리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탐호한 자가 청념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어진 자가 되어 변변치 못하고 염치 없는 무리가 앉아서 현직이 되어 본 뒤부터 제가 차지할 자리인 듯이 합니다 옥송에 있어서도 내물어주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탐호하고 간사한 것이 끝없이 성해지니 이것은 실로 난망의 조짐입니다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여 폐가하고 유리하여 길에서 억울함을 외치고 산골자에 숨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석영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근본이 튼튼해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으니 백성이 고달픈데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신들이 생각에는 아마도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이 이토록 극도위해 이런 것을 모르시는 듯합니다 혹 아신다면 소관의 근심이 풀릴 때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나라의 형세는 마치 사람이 기거 음식은 잘 하더라도 위급한 병 중에 이미 신복에 맺혀서 만금의 양약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습석이 어그러진 것과 쌓인 폐단은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을 듯하나 변화시키는 기타는 실로 군주의 마음의 근본이 있습니다 군주의 마음이 한 번 바로 잡히면 천하의 일에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 없고 군주의 마음이 한 번 비뚤어지면 천하의 일에 비뚤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표가 바르면 그림자도 곱고 물의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물도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 이츠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능히 정의를 한 학문을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바루어 성현의 가르침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왕의 정체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주 대신을 불러서 치도를 강구하여 힘써야 할 뜻을 아래게 하고 시신의 진대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납빛과 부드러운 말을 내려서 의리를 변석하고 시비를 논란하여 평일의 학문에서 얻는 것으로 바를 수 있다면 사람에게 본받아 선을 행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근규에 응매이지 않고 중구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결단에서 행하여 학교의 정사를 닦아서 뛰어난 선비를 만들고 어진 사람을 부르는 길을 넓혀서 준영을 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륜이 밝아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기강이 서고 염치가 일어나서 나라의 근본이 더욱 튼튼해지고 국맥이 더욱 길어져서 종사의 경사가 같이 전하여 그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병을 고치는 망금의 양약이고 이른바 그 요령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제2가 거듭 나타나서 겨울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며 해에 이가 있고 달이 붉으며 흰 무지개가 해를 깨고 별이 이변을 보이며 가뭄이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제변이 나는 것은 깊고 오묘하며 그 응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리킬 수 없는 듯하나 신들이 논한 오늘날 폐단도 이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노하고 백성이 아래에서 원망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가 크게 경계할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일에 전하께서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신들의 말이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듯하나 치평을 이루는 요령은 또한 이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버리고 달리 찾는다면 아마도 몸을 수고로 피고 힘을 다하여도 마침내 그 보람을 얻지 못하고 이망의 형상이 조석에 당장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끝내 전하께서는 유의하여 받아들이셨어 하니 답하기를 이제 상수한 뜻을 보니 현부가 아렘바와 대개 서로 같은데 지극히 마땅한 니치와 지극히 공정한 논의가 피차의 차이가 없다 내가 더 귀엽고 어리석더라도 어찌 홀로 모르겠는가 보는 이 말지 않으면 선정은 나올 길이 없고 배양에 방도가 없으면 사습은 그 바른 것을 얻기 어려우며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넓지 않으면 반드시 빠뜨리고 정착해 둘 것이다 엄미한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을 따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살펴 하겠고 학교의 장에 마땅한 사람을 얻고 사지나는 길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또한 조정으로 말미암은 이 뒤로 조치를 마땅하게 한다면 그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 요즘 경석에서 대신이 유의를 참가하자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미 정부와 해주를 시켜 찬발하게 하고 바이아우로 고대하고 있다 다만 현량과를 회복하면 그 사이에 반드시 쓸만한 인재가 있을 것이니 어찌 양사가 이렇게 논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겠는가만은 우리 부왕께서 일찍 협파하고 끝내 회복을 윤호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또 죄의가 일어나는 것은 실로 내가 덕이 없어 부른 것이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찌 조금이라도 풀렸겠는가 가뭄이 매우 심하고 나라에 큰 일이 많아 백성이 견뎌내지 못하니 매우 답답하고 염려된다 하였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